2022년 4월 19일입니다. 오늘은 원래 따지면 4월 24일이죠. 일요일인데 원체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으니까 해야죠.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우리 참회를 이어갈 후배님들 그들에게 좀 더 나은 방향을 문화를 남겨주고 싶다. 그게 제가 추구한 방향이요. 자 한번 봅시다. 4월 19일. 인가루죠. 이분도 올해 처음 만난 것 같아. 2, 4, 6, 7. 여기까지 8개. 지금 8개 소복하게 있는 겁니다. 소복하게. 아따바. 이게 좀 젓갈을 해야 됩니다. 젓갈을 해야지 품질이 좋아지는 건데 그게 좀 아쉽네요. 참회라고 해서 다 참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좀 더 정품, 좀 더 고품질 이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면 어떨까? 이게 지금 흰가루도 같이 엉켜있어요. 왜? 순간적으로 목땅 달려버리니까 수분 부족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걸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날씨가 흔들기 때문에 계속 열매는 달립니다. 달리는데 얼마나 이제 고품질이냐? 숙기가 빠르냐? 이게 결과물이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벌 수정하게 놔두세요. 사람이 수정하면 정말 어떤 분들은 모양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데 안 그래요. 그 시기마다 생성된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아시와 아까리는 그렇다 치자. 근데 두블리부터는 정말 아니에요.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천년의 느낌과 인공, 하학의 느낌은 정말 달라요. 그거를 인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유독 온도가 흔든다. 일교차가 크다. 그로 인해서 좀 더 많이 힘들다. 이런 느낌. 좀 더 참고를 해봐요. 이분도 뭐 달려있긴 달려있어요. 이분도 뭐 작년보다 낫대요. 낫다고 표현하고. 뭐 정물로 봤을 때 괜찮아요. 충분히. 좀 더 순회향을 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분들의 골격, 이분들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확 관여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영양생식. 생식적으로 식물의 무게를 덮기 때문에 계속 달리고 수확은 될 겁니다. 그런 느낌. 영양과 생식. 이 중간 영역이지. 그 영역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영양으로 좀 더 입주기를 더 많이 만들자. 이때는 이제 꽃 열매를 더 많이 만들자.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기술이죠. 그 기술을 농민들이 이제 비배관리죠. 물주는 거 이제. 온도관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농민의 가장 이제. 제일 단계지. 그 단계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품질 높이는 방법. 그런 걸 계속 고민을 해요. 남들은 이제 온도관리, 한계관리를 어떻게 해놨냐. 이런 것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찍은 날짜와 찍은 시간. 이거를 제가 계속 보기 때문에. 아 이 날짜에 이 시간에는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제가 아는 거죠. 이분도 많이 땄어요. 입색만 좀 더 더 올려준다면 열매 색깔이 좀 더 더 올라올 거다. 이게 제가 추가하는 얘기죠. 영양과 생시. 이 밸런스. 이거를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생식으로 치우쳐졌을 때는 해답은 하나죠. 수정. 젓갈이 젓갈. 젓갈을 많이 하면 입줄기 영양으로 갑니다. 입줄기에서는 반대로 이제. 어떻게든 수정을 해서 좀 더 더 잡아야 되겠죠. 그런 느낌. 그걸 살려봐요. 입색을 좀 더 더 올려봐요. 그러면 더 나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되고. 됐다. 꾸준히 하면 되고. 이분도 올해 처음이다. 올해 처음으로 제 기비를 썼고. 달리긴 난리입니다. 달리긴 난리고. 색은 괜찮아. 입의 색, 입의 생기 이런 건 괜찮은데. 그죠. 온도. 하우스의 온도가 좀 틀리겠구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봐. 색은 맑게 나잖아. 그죠. 색은 맑은데. 온도를 좀 더 더 캐치해보자. 이런 느낌. 이게 4월 19일 거라서. 느낌이 확 안 와요. 이건 지금 한번 보자. 얼룩이죠. 얼룩이. 지금 얼룩이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는 중이에요. 얼룩이가 증가하는 이유도 같아요. 그만큼 온갖에. 세견에 문제가 온다는 거지. 두더지가 끊어도 문제가 온 거지만. 근본적으로 물관리. 온도와 물관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달린 열매가 너무 많다는 거지. 이거 봐봐. 2, 3, 5, 8. 이것도 몽땅 달이잖아. 제발 몽땅 달지 마요. 그리고 저가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저가 안 하면 이건 해답이 없어. 몽땅을 잡을 방법은 저가 말고는 없어요. 몽땅 달리면 정말 품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분도 뭐 그럭저럭 흘러가는 중이고. 어차피 2, 3, 4월에 결과물은 갔대도 100박스입니다. 100박스. 그 근사치가 해답이요. 그 근사치에서 150박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그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든 100박스 미만 분들은 정말 더 노력해서 100박스는 따야 돼요. 그래야지 4월까지 4, 500만 원 이렇게 돌아갑니다. 4월까지 2, 300만 원 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해답이 없어. 4, 500하고 5, 6월에 2, 300박스 따가지고 4만 원 해서 정말 많게는 천만 원까지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해내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잎이 뒤집어지죠. 잎이 뒤집어지고 잎샛가. 여기는 총체거든요. 이런 것도 계속 생각을 해내야 되고. 항상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게 해답이요. 꾸준히. 여기는 어디냐. 4월 19일이다. 많이 달리면 해답이 뭐예요? 적가요? 10매가 많이 달리면 뿌리를 흔들어. 뿌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이 한 텐 게 몇 개 달린 것 같아요? 40개 달렸을 겁니다. 이런 느낌. 이쁘죠? 여기서 배만 좀 더 불리면 돼. 배도 충분히 비배관리에 비로 주는 방법에 따라 배가 바뀝니다. 그런 것도 자기만의 스킬이니까 자기만의 기준이니까 이걸 만들어내세요.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저만의. 아이고. 아이고. 2, 3월의 뿌리. 정말 그 뿌리를 많이 생각해요. 2, 3월의 뿌리를 못 만들려면 잡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분은 4월 19일 타지의 타지. 성주가 아니에요. 성주가 아닌데 늦게 심었죠? 늦게 심었는데 이분들은 앉아서 파는 거예요. 앉아서. 팔기 때문에 한 박스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월, 5월에 수확한 대치냐. 그러면 5월부터 이제 11월까지. 고민당가를 받는 거지. 4만원 내지 5만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충분히 좋은 방법이고. 이건 날짜 지나고. 자, 이게 정말 참여를 가지고 다양하게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판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생각해서 이제 정식 날짜, 그리고 난 이제 수량과 고민당가를 어떻게 받을 거다. 이런 것도 계속 생각해봐요. 결국은 판로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누가 내 물건을 사고 어디 팔아주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요. 인사합니다.